공병호 TV의 공병호 전자개표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일체 전자개표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왔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만일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이 확정되면 이것은 21대 총선을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메가톤급 충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28일에 열린 시연에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어 컴퓨터 분류기 그리고 프린트 등 개표 속에서 사용되었던 투표용 장비들에는 통신 장비가 일체 장착되지 않았음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개표소의 내부의 어떤 장비도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심지어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연에서는 오히려 제어 컴퓨터, 분류기 그리고 프린트까지 개표소 내 주요 장치들이 손쉽게 외부와 연결이 가능한 통신 장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신 기능 장착의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통신 기능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더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통신 기능 장착 여부를 밝혀내면서 마저 못해서 그 기기에는 통신 기능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막아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속이거나 숨기고 있음을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프린트와 통신 기능입니다 세상에는 통신 기능을 탑재하자는 저렴한 프린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통신 기능이 탑재된 비싼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 정종S님이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된 프린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보를 보냈습니다 이미지 증거와 함께 보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투표 분류기는 LG 글램 노트북과 엡선 스마트 프린트 기종은 WF100입니다 그리고 개수 및 분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프린트는 노트북의 출력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기종인 엡선 WF100은 데이터 전송을 와이파이 기능을 활용하거나 또 USB 단자로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유선 연결 포터가 없는 것이 이 기종의 특징입니다 개표소에서 관리 명부를 출력할 때 USB 단자에서 USB를 사용하여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프린트와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 쌓이는 와이파이 무선 통신으로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프린트로 보내서 출력했습니다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이 입증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는 무선 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고 무선 통신 기능은 개표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종 S님은 프린트의 무선 통신 기능 사용을 몇 가지의 증거물로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죠 엡선 WF100 기종입니다 이 기종이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되었던 프린트 기종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죠 개표소에서 프린트는 투표 블루기 제어용 컴퓨터 뒤에 위치해 있었고 사이즈가 크기가 조금 적기 때문에 LG 글램 노트북에 가려진 상태로 대부분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심플 AP 모드는 와이파이 연결과 호환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포함되어 있는 기종이 사용 설명서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엡선 WF100 기종이 USB나 와이파이로 외부와 연결할 수 있음을 광고하는 광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지를 미뤄볼 때 엡선 WF100 기종은 두 가지로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와이파이 기능과 다른 하나는 USB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USB를 통해서 일체의 통신 기능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제어용 컴퓨터와 그 다음에 프린터가 연결되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시연회를 통해서 무슨 랜이 장착된 장비는 개표장에서 없었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바꾸어서 개표 상황을 인쇄하는 프린터는 무슨 랜을 제거하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을 기술적으로 없애고 사용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엡선 프린터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USB를 이용해서 제어용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됐다는 증거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제어용 노트북과 앱선 프린터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사용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혜명은 거짓이고 또 와이파이가 있지만 이 기능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혜명도 거짓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